제가 기왕에 이야기 한마디 더 할께요 2005년도에 이제 우리 김주수 차관께서 차관 그만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총장님 앞에서는 감히 뭐 영향도 많이 내지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요 우리 김주수 차관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전화를 했더니만 그 여검사인데 안동 출신입디다 안동 일직인가 뭐 그래가지고 아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선배인데 그것 좀 봐주소 이렇게 했더니 우리 고향도 가깝은데 벌금이나 시기 때리고 그냥 봐줄께요 재판 안 받도록 그래가지고 벌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갖고 욕할 분은 본인 자식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엄마 중에 술 안 드시고 교통사고 절대 안 내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처벌 내더라도 처벌 안 받을 자신 있는 사람만 이야기 좀 하소 우리 다 뭐 그 운전전 안 한 분 아마 총장님도 운전전 하시 싶은 거네 뭐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깁니까 아니면 일 좀 똑바로 시킬랍니까 예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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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탈작을 낳으면 한이 없어요 아 뭐 고향사람 저 묻어주고 참 이끌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래가 우리 훌륭한 궁수 후보 이번에 만들고 그래가 당선시키고 일 좀 잘하도록 그래가 뭐 저도 좀 같이 일 좀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성과도 좀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해 주실랍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지만 마치 이만큼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었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만 이만하고 일이 갈락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면 확실하게 믿어주이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